엔마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네 옆에 두고 네 사람으로 만들어 놔라 그런 말 안 하셔도 우리 동이는 내 편이고 내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 눈으로 똑디 맞다 아닙니까? 우리 동이 너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다 켰던 압니다 나중에 저 그 형님 강동석이 하고 네하고 붙었을 때도 오늘처럼 네 편에 있어가 강동석이 모가지를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충직한 괴로 만들어 놓으란 말이다 할 수 있겠나? 어찌되었나? 강동석이랑 차요원 지금 동해시에 있습니다 동해시? 박성주희가 동해시에 있나? 아니요 두 사람 지금 바닷가에서 데이트 중입니다 데이트? 박성주희를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데이트하러 갔다고? 일단은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조회 요청하신 차량 번호는 대포차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님 박성주희가 동해시에 있는 박성주희가 동해시에 있는 박성주희가 동해시에 있는 박성주희가 도사max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확 return бог 조회 죄송한데 핸디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여기 전화를 쓸 일이 있는데 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요 어떡하죠? 저도 핸드폰이 없는데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공중전화가 없어서요.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010-9116-9297 와, 뭔 일 생겼나? 당신 누구야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우리를 왜 미행하는 겁니까?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? 경주서부터 계속 미행해 왔잖아. 누가 시켰어? 방금 이 자식 누구야? 무슨 소리예요? 실컷 핸드폰 빌려줬더니 남의 핸드폰 왜 뒤져? 기가 막혀서 진짜. 검사는 다야? 내가 검사한 건 어떻게 알았어?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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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